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려는 공병호TV의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 하겠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크게 걸린 사람들이 잘 알아서 처리할 것이란 믿음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라 할지라도 사람의 판단은 단기적인 이익이나 분위기 감정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각에 따라서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 화웨이와 관련된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다룬 기사에 눈길을 두게 됩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양반들이 선행기업들 앞서가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서 이토록 교훈을 배울 수 없는 것일까 이런 안타까움과 걱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기업의 화웨이 장비 도입입니다. 5월 20일자 조선일보에 장우정 기자는 화웨이 쓰는 기업들 미중 갈등 커지는데 써도 되나 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쓰는 국내 대기업들이 무척 곤혹스러운 입장에 차게 됐습니다. 화웨이 장비를 계속 쓸지를 두고 빠진 고민입니다. 전 계열사와 영업점이 사용하는 그룹망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작업을 시도한 현대차 그룹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기존 사업장인 KT와 LG유플러스와 계약을 연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시 통신사들은 망구축의 화웨이 장비를 활용했었고 계약 연장으로 다시 화웨이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데이터 보완과 기술 패권 등을 근거로 해서 화웨이에 대한 타깃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망고도화 작업의 향방이 무척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2016년 4년간 450억 원 규모로 진행했던 내부 그룹망 고도화 사업의 업그레이드 시점이 다가오자 기존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연장한 방안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업그레이드 공지가 나오면 망의 망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공지가 나오면 네트워크 장비 사업자들이 입찰에 참여합니다.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업계에서는 화웨이가 이번 업그레이드 작업에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화차를 비롯해서 현대캡달 현대카드 현대제철 현대건설 등의 망을 네트워크로 읽는 전용해선 유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골자라는 이번 사업은 향후 4년간 비슷한 규모로 나올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이 중 화웨이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전체 비용의 무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전송장비 부분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성망 가운데서 전송장비 시장 점유율은 현재 단일 기업 기준으로서는 노키아가 35%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국내 기업 3사인 텔레피드 오리넷 코위버가의 점유구가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와 시에나는 각각 10%와 1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밖의 시스코가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웨이가 국내 재개서열 2위를 차지하는 현대차그룹의 망을 까는 데 성공하게 되면 향후의 영업전략에서 훌륭한 그런 레퍼런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웨이는 기존의 국내 통신사업자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이번 현대차그룹의 망고도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힐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향후 전망입니다. 한국에 대한 중국 영향력은 앞으로 계속 커져갈 것입니다. 이번 4.15 부정선거 의혹사건에서 보듯이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화웨이에 대한 반감은 앞으로 한국 내에서 점증하게 될 반중 정수와 맞물려서 수시로 등장하는 단골 주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5G 화웨이 장비를 대거 도입한 LG유플러스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4.15 부정선거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화웨이 문제가 불거져 나올 때마다 고녹스름을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화웨이는 정상적인 사기업은 아닙니다. 중국 당국의 지배를 받는 국영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 LG유플러스에 거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 계열사에 거치지 않고 친중이란 그 멍해가 LG그룹 전체를 향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때문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기업이라면 가격 이외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 걱정 같은 부분 그리고 반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이 갖고 있는 화웨이 포비아, 중국 포비아, 중국 공포감에 대한 이해 깊이가 좀 더 깊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과거에 LG유플러스의 부회장으로 있던 이상철 씨가 내렸던 화웨이 통신장비 도입이라는 잘못된 의사결정은 국내 기업이 내릴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실수로 간주하면 충분합니다. 그런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현명한 경영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한국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 등을 염두에 두면 중국 공상당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화웨이사의 장비 도입, 특히 통신장비 도입은 책임 있는 대기업들이 선택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한국 대기업들의 어떤 선택을 내리는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공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TV, G-O-N-G TV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저의 이름인 공병호, 영어 이름인 G-O-N-G, 그 다음에 이름은 B-Y-E-O-N-G, 공병호를 누르시게 되면 아마 공TV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나라를 더욱더 반듯하게 훌륭하게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